오는 6월 28일 특별 행사를 앞두고 마래 도시 영촌에서 색다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가득했던 행사의 현장. 지금이 아니면 달릴 수 없다. 고속도로 위에서 펼쳐진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마라톤 대회. 그들의 레이스가 지금 시작된다.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도로 위 사람들은 가벼운 몸풀기부터 시작해 밝은 표정으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근데 다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영촌 아저씨가 생겨가지고 정말 아저씨에 뛸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려가 봤어요. 고속도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깊은 경험을 애들하고 해보려고 그래 참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스타가 있었으니. 늠름한 자세에다 날쌓 걸음걸이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스타는 다름 아닌 말. 아니 마라톤 대회에 웬 말.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진다. 영천은 예전부터 말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마협회에서 영천의 말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주 영천고속도로 개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천을 벗어나서 전 경북 내륙 또 전국적인 발전의 교통발전의 교두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는 28일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선 처음으로 말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어찌 보면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영천 상주간 개통식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행운이 좋은 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 다니는 좋은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있고요.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팔팔 서울올림픽을 빛는 가수 코리아나의 공연이 이어져 이날 행사의 활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기념 이 날 참여한 사람들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달리기 위해 시민들과 전북 각지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 등 약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 도로는 정말 평생에 한 번 달리는 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영광스럽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이렇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달리십시오. 고맙게 하셨습니다. 아직 자동차도 달리지 않는 새 길 위를 달릴 생각에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한껏 들뜬 모습인데 총선과 함께 레이스에 돌입한 참가자들 이날 대회는 5km, 10km 하프 등 다양한 코스로 영천 상주방향 고속도로 구간에서 펼쳐졌다. 왜 혼자서 달리고 계세요? 좀 늦게 왔습니다. 고속도로 달려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탁 튼 게 기분이 되게 좋네요. 파이팅! 오늘 왜 마라톤 참여하시는 거예요? 현상에 한 번 달릴 기회인데 이거 놓칠 수 없죠. 한번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뻥 뚫고 있는 것 같아요. 직선도로를 다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파이팅! 자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에서 구미, 하산, 영천을 연결해 경부고속도로 이용거리보단 25km 운행시간은 약 30분이 단축된다. 마라톤 대행이 시작된 지 1시간째. 고속도로를 달리며 자신의 한계와 부딪히는 사람들. 경북 영천과 상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012년에 착공돼 정확히 5년이 되는 오늘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곳을 다니는 참가자들은 경치를 구경하며 또 다른 추억을 쌓아간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속도로 위 달려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고속도로는 처음이거든요. 달려보니 진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촬영 중이던 제작진. 오늘 일복 제대로 터졌다. 몇 킬로쯤 뛰었을까 벌써 기진맥진한 모습인데 저기 괜찮아요? 아, 뜨거워. 와, 장난해. 30도를 웃도는 날씨.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완주를 향한 참가자들의 열정도 뜨겁게 불태오르는데. 평생 딱 한 번 달려볼 수 있는 멋진 기회인 만큼 다들 땀 범벅이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는 모습들이다. 고속도로 달려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캠핑도 자주 와봤지만 또 달리니까 더욱더 새롭고 좋습니다. 저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 정말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단 한 번뿐이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한 사람들. 전문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달려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힘은 들지만 처음 달려보지만 마라톤 경험은 없는데 처음 달려보니까 좋았습니다. 좋았고 다음에는 자동차로 시원하게 한번 달려봐야죠. 파이팅! 쉬고 계시던데 기록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록보다는 완주죠. 경치도 보면서요. 경치도 참 좋네요. 상주 영천간 고속도로는 총 94km. 참가자들이 자연 경관을 만끽하면서 즐기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됐다. 경치도 좋고 좋네 진짜.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뛰어봐 그래. 서울 가려면 이리로 가야죠. 단축대잖아요 여기야. 아주 좋아요. 길도 좋고 내가 오늘 이렇게 뛰어보니까 아주 길도 완만하고 아주 좋아요. 잘 돼있어. 대회 시작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하나 둘씩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는 참가자들.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완주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며 대회를 마무리한다. 바로 통참해보니까 어떠세요? 뿌듯하고요. 힘들지만 서울이 가까워진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영천 상주 고속도로 파이팅!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는 28일 개통될 상주 영천 고속도로. 그 역사의 현장을 행복하게 달린 사람들. 평생 딱 한 번 달릴 수 있는 코스에서 펼쳐졌던 그들만의 추억의 시간이 이렇게 장식된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